2부 MC를 진행하는 하영이 월미드의 꽃 저도 보통 여자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로 저도 응원 받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이 나고 오빠랑도 믿어보자고 졸업한 나를 반품하려 속인 남자인 오직 나만 사랑한다면 자기 양도 믿어보라고 순진한 나를 달콤한 말로 꼬인 남자의 이야기 보통 여자 알고도 수없어 보통 여자 모르고도 수없어 미운 아꾸나 내 곁을 지킨 남자야 부서인으로 삽시다 부서인으로 삽시다 당신은 특별한 남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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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한 번 믿어보라고 순진한 말을 달콤한 말로 꼬인 남자의 본성여가 알고도 속았다 본성여가 모르고도 속았다 미우나 꼬우나 내가 곁을 지킨 남자야 입장으로 삽시다 우린 위로 삽시다 당신은 특별한 남자 미우나 꼬우나 내가 곁을 지킨 남자야 입장으로 삽시다 입장으로 삽시다 당신은 특별한 남자 당신은 특별한 남자 당신은 특별한 남자 감사합니다